하롱하롱파랑하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성의 한정 룰러, 히미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일본에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야마타의 국에서 무녀들이 사용하는 술법인 귀도를 다루어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여왕으로 점술 등으로 자국의 기룡을 점쳤다고 합니다. 보유 스킬은 무녀의 카리스마 B, 아군 전체의 공격력 상승과 4턴 타 8개 획득 상태를 3턴씩 부여, 귀도 A는 자신의 버스터 성능 상승과 마성 특공 상태 3턴씩 부여, 무적 1턴을 부여합니다. 빛의 신탁 A는 자신의 MP를 최대 50% 증가 후 버스터 스타 집중도 상승과 버스터의 크리 위력 상승을 1턴씩 부여, 빛의 신탁은 예지 능력으로 이 능력에 의해서 여왕으로 추대되었지만 예지를 할 땐 선체로 잠든 모양이 되어 보통 신전 안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클라스 스킬은 대마력 A로 자신의 약화 내성 상승과 진지작성 A로 아츠 성능 상승, 천연의 육체 A로 자신에게 독 저주의 무효 상태를 부여합니다. 천연의 육체는 몸이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으며 재앙도 막아내는 육체를 나타내는 스킬로 천상의 육체와 달리 태형은 변형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보구는 성신을 비추는 구원경으로 아군 전체의 버스터 성능 상승과 오버차지로 상승하는 크리 위력 상승을 3턴씩 부여, 보구 사용 시 차지 2단계를 증가시키는 상태를 1회 3턴씩 부여합니다. 성신 구원경, 성신은 별자리나 신을 뜻하고 별을 숭배하는 토착신앙을 지칭, 보구의 진명해방 시 무수한 거울을 주변에 전개, 다른 시간, 영역의 정보를 투영하여 근 미래의 사상의 확정을 관측한다고 합니다. 오버차지 상승을 아군에게 부여하는 보구 덕분에 캐스터 알트리아와 멀린 등과 파티를 구성하면 장기전에 크리 딜러로 많이 활용, 강화 해제 기믹 외에 고난이도 던전에서 확정에 가깝게 클리어할 수 있게 해주는 룰러 크리 딜러로서 많이 채용합니다. 폭성은 혼돈, 선, 지, 여성, 왕이며 재림 재료는 모든 클래스의 피스와 모니멘트를 사용, 스킬 강화 재료는 모든 클래스의 휘석, 마석, 비석, 고담고호, 구식부경을 사용, 어펜드 스킬 재료는 휘석, 마석, 비석의 효광노신, 도깨비불 꽈리를 사용합니다. 인연 예장은 아끼는 거울로 아군 전체의 버스터 성능 10%와 크리 위력을 15% 상승시킵니다. 3세기 중반 고대 일본 국가, 야마타이국의 여왕으로 전해지며 일본의 기록보다 중국과 한국의 기록에 남겨져 있으며 삼국지의 위나라와 조공을 바치는 야마타이국의 여왕으로 소개,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서도 언급이 되는 인물입니다. 남편은 없고 남동생 한 명이 도왔으며 주변의 사람도 음식을 나르는 남자 한 명만 둘 정도로 신비주의를 지켰던 여왕으로 점술로 나라의 기룡을 쳐서 위기를 피하며 귀도라는 신비한 힘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 해양신에 받들던 무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